오너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싫은 소리 못하고요. 짓이 못하고요. 그리고 나쁜 소리라고 생각하는 안 좋은 말을 말로 못 뱉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확해야 돼요. 근데 현실의 오너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고 제일 잘해야 되는 것도 이거예요. 이미 매출을 잘하고 있는, 이미 고객층이 확보된 원장들은요. 사실 앞으로의 5년 신입 디자이너들보다 더 많이 고민해야 돼요. 왜? 작은 대화조차 되지 않는 매장에서 어떻게 직원들을 성장시키고 어떻게 고객들과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인간관계심을 통해서 매장을 성장하겠습니까? 큰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앞으로는 오너가 될 건지 경영자가 될 건지 아니면 스타일리스트로서 계속 일할 건지 이걸 선택하셔야 될 건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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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벌써 6월까지 왔네요. 6월까지 왔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어떤 마지막이냐면 이 프로그램이 리뉴얼 되기 이전에 마지막 교육이고 이제 9월 달에 교육이 3개월 뒤에 리뉴얼 돼서 내용이 조금 추가되는 부분, 수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6월 달 막바지의 끝에 내용을 들으시다 보니까 기존의 내용들이나 이런 느낌들에 비해서 많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오늘도 다양한 내용으로 많이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요. 저는 성장주의 헛살롱이라는 걸 주제로 미용 경영 교육을 하고 있는 카이정의 대표 원장, 카이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교육 핫하죠. 오늘 아마 들으신 분들 중에 두 달 넘게 기다리신 분들 되게 많은 걸로 알아요. 아마 제일 오래 기대했었던 분이 저한테 어제 DM을 주셨는데 저 이 교육 들으려고 세 달 전에 신청했는데 이제 들으러 온다고 얘기를 하시고 되게 많이 설렌다, 이렇게 원장님 좀 많이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타임을 가질 건데 첫 번째는 질문지 타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주신 질문지 안에서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 질문지를 얘기를 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경영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최근에 이제 원장님들이, 살롱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상황들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브랜딩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교육을 진행하려고 해요. 이 많은 인원의 원장님들의 질문지에 대한 내용이 정말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문제인 것 같다. 그다음에 경영에 있어서 방향성이 없다. 그리고 마케팅에 있어서도 나는 동기부여가 있는데 직원들은 따라오지 않는다. 이게 3종 세트거든요. 거의 원장님들은 방향성을 모르고 마케팅은 하고 싶은데 열심히 안 하고 다들. 나만 난리고. 그리고 매장 내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현재 미용업계 그냥 문제예요. 거의 제가 이 교육하면서 천명 정도 되시는 원장님들과 함께 이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이 원장님들이 대부분 다 그런 문제점들을 느끼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원장님들한테 한 가지를 제안해드리고 싶어요. 문제는 문제라고 알고 있는데 왜 개선하지는 않는지 그럼 개선한다고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건 오너거든요. 저희는 방향성만 잡으면 돼요. 사실. 왜냐하면 저희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직원들이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너가 기준이 없고 방향성이 없으면 어떠한 방향성으로도 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현 시대의 살롱들은 리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디자이너, 수준 높은 디자이너, 고객단체 잘하는 디자이너, 머리를 잘하는 디자이너를 많이 갖고 있으면 성공을 하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사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 평균 미용 업계의 스킬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잘하는 디자이너는 어느 동네, 어느 살롱에도 존재하고 그리고 고객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고객들이 원하는 건 오히려 좀 더 원론적으로 돌아간 매장의 철학과 관념, 그리고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대의 오너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은 이런 방향성들을 어떻게 잡아줄 건지에 대한 부분들 많이 보면 되는데 원장님 질문지 하나 받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경영 마인드가 문제인 것 같다. 맞아요. 왜 그랬냐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명확한 체계가 없었대요. 이게 사실 요새 우리 MZ세대들이 오너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싫은 소리 못하고요. 지시 못하고요. 그리고 나쁜 소리라고 생각하는 안 좋은 말을 말로 못 뱉어요. 근데 오너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 카이정웨어를 운영하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가장 명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방향성이 맞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마케팅을 했을 때, 인스타를 했을 때 어떤 이미지를 올려요. 그럼 저는 그걸 보고 근데 이건 우리 스타일룸의 철학과 분위기에 맞지 않지 않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그냥 말하는 거. 그리고 뭔가 액션을 했을 때 어 근데 이거는 우리 매장의 방향성은 맞지 않는데 이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얘기할 수 있는 거. 경영에 있어서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어떤 케이스냐면 열심히만 하는 디자이너 오너.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데 그냥 열심히만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효율 진짜 떨어지는데 에너지는 진짜 많이 쓰고 금방 지쳐서 내가 오히려 집중해야 되는 것들에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직원들을 지치게 하는 오너가 경영자들은 제일 안 좋은 오너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신입 때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가장 안 좋은 오너 중에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졌는데 저는 그게 너무 절실하잖아요. 언젠히 매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그거 가서 배우면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월급 다 털고 시간 다 내서 배웠는데 막상 아무 소득도 되지 않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신뢰를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너들은요. 굉장히 심플하고 명확하게 가이드를 주고 이 방향성이 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말로 뱉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오너고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확해야 돼요.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해야 돼요. 제가 인턴 교육할 때도 제일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정확하고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걸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원장님을 뽑았거든요. 매장의 환경적인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뭘 하냐라고 했더니 1월부터 미라클 모닝 신청하고 있어서 마음 실현, 그리고 미용대 관련된 모든 정보 공유 그리고 가격 인상 제한했고 고객 직원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다. 긍정적으로 변화된다고 했거든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지금 뭐냐면 살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뭘 했냐라는 거에 결국에는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직원들 간의 마음을 결합하는 행위들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현 시대의 오너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이거고 제일 잘해야 되는 것도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미용이라는 거는요. 마케팅도 하고 기술도 하고 세일즈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심을 다루는 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너는 직원과의 관계심을 다뤄나가는 거고요. 직원들, 디자이너와 크루들은 고객과의 관계심을 다뤄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머리만 잘해서 성공한다? 이런 디자이너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경력 많고 실력 좋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왜 이 방향으로 가고 싶고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걸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직원들 간에 연결이 돼 있는 살롱과 그렇지 않는 살롱들은 차이가 많이 나요. 왜냐하면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요. 제가 A라는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말만 던져도 직원들이 다 A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빠르고 정확하고 큰 덩어리가 한 번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살롱들은 직원분들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원장님들이 얘기를 했을 때 아무런 동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규모나 이런 걸 떠나서 변화점이 없는 거예요. 변화점이.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현 시대 브랜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정감을 갖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제일 지금 걱정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건 어떤 원장님들이냐면 이미 매출을 잘하고 있는 이미 고객층이 확보된 원장님들은요. 사실 앞으로의 5년 신입 디자이너들보다 더 많이 고민해야 돼요. 왜? 그 세대의 고객들이 명매히 끊기는 순간 본인의 매출도 끝나거든요. 그럼 내가 5년 이상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신입 고객들을 유입시킬 거고 어떻게 내가 더 새로운 고객층을 유입시킬 건지 고민을 하는 게 맞거든요. 잘 되는 사람들은 선두주자가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 되는 거에 안주하는 순간 가장 망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지금 매장이 잘 된다? 그럼 앞으로도 잘 되게 하고 싶다는 게 당연한 거고 이런 것들을 사실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원들 간의 관계심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원장님들이 요즘 세대 원장님들이 그걸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저희 세대 원장님들 그러니까 저 윗 세대 원장님들 보면 진짜 편하게 말들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을 할 때 되게 다이렉트로 말을 많이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요즘 세대 원장님들은 일단은 아까 얘기했듯이 표현을 안 하고 말을 안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작은 대화조차 되지 않는 매장에서 어떻게 직원들을 성장시키고 어떻게 고객들과 얘기를 하고 어떻게 인간관계심을 통해서 매장을 성장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카이정에어 석유점에 여기 경영교육에 오셨던 원장님이 너무 궁금해서 세 분이서 매장에 예약을 주시고 오셨더라고요. 일요일 날에. 마침 제가 매장에 있어가지고 딱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너무 궁금해서 원장님 얘기를 듣고 저희 매장에 오고 싶다고 해서 오셨었어요. 근데 이 원장님이 딱 매장을 나가면서 저를 딱 붙잡고 딱 두 마디 해줬어요. 첫 번째 이 매장은 살아있는 매장이래요. 그래서 왜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는 여태까지 미용을 30년을 하면서 이렇게 고객과 디자이너가 소통을 많이 하는 매장은 처음 봤대요. 근데 저희 매장 들어오면 고객과 디자이너가 정말 말을 끊이지 않고 하거든요. 진짜 시끄러워요.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근데 그게 진짜 고객들도 디자이너들도 오시는 분들도 다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단계를 갔을 때가 우리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그 단계까지 갔을 때 많은 노력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랑 디자이너 선생님이랑 소통하자. 이걸 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뭐 마케팅이나 기술이나 세일즈나 이런 걸 다루기 위해서 매장 안에서도 수많은 스터디를 하고 수많은 노력들을 하겠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노력을 하기 전에 그 매장의 직원분들과 동기가 맞는지 마인드가 맞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노력을 했는지 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물어보게 되고요. 그게 돼 있지 않았다면 사실 그 뒤에 어떤 교육을 받아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연결됐다는 거 하나가 이제 수많은 변화점들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케팅 기술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동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육이 필요할 것 같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술 마케팅 서비스 세일즈 마인드 교육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정신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꼭 읽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 거 유튜브 보면서 많이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요. 여기에서 이제 원장님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정신교육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원장님은 제가 봤을 때 노력을 진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으신 것 같거든요. 뭔가 근데 이 원장님이 정신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그럼 어떤 정신교육인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현 시대의 살롱들이 살아남으려면 원장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떤 교육을 받는지에 따라서 살롱의 가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가장 저는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CS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고객들이요. 예쁜 머리를 받고 싶다라는 니즈는 해소가 다 됐어요. 근데 물론 이 뒤에 생기는 또 다른 니즈들로 봤을 때 가장 큰 니즈가 CS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매장을 성장시키고 싶으면 매장에서 CS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 역할을 관리자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관리자는 누구냐? 원장님이나 점장님들. 그 사람들은 매장에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시설 점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CS만. 온전히 매장에서 상주하면서 CS에 관련된 부분들을 풀케어하는 사람이 없으면 저는 절대로 앞으로 성공 못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뭔가 좋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에 대한 모든 기준이 서비스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서비스가 좀 큰 틀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만약에 마인드 교육을 한다면 저는 우선순위를 반드시 CS 교육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CS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서비스의 개념이 뭐지? 미용 서비스는 뭐지? 이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못 잡으시면 저는 앞으로 매장 성장은 그냥 끝났다고 봐요. 왜? 사람들이 원하는 니즈가 그거니까. 이제 소극적인 경영 방식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면서 매장에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것 같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니까 우리가. 경영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방향성을 잡아주는 건데 이 방향성을 못 잡으면 당연히 매장에 성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 끝나면서 원장님한테 얘기해드리는 가장 큰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앞으로는 오너가 될 건지 그러니까 경영자가 될 건지 아니면 스타일리스트로서 계속 일할 건지 이걸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또 매장이 바뀌거든요. 저는 올해 선택했어요. 원래 작년까지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에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그냥 정말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스타일리스트의 역량을 내려놓고 80% 이상의 역량을 경영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살롱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매장에서 그 많은 고객들을 캐하고 있었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저희 회사와 와해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80% 이상의 에너지를 쏟고 심지어 두 명의 본부장과 한 명의 대표님과 그리고 점장님까지 해서 네 명의 관리자들이 매장 다섯 개를 운영함에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